끼끼랑 뽕뽕이랑 뚝딱이랑 뽕숭이이랑 하나 둘 셋 넷 모두 4개에요 아우 고소리가 한 개네 4개가 들려면 하나 둘 셋 우와 4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세요 재밌는 꿀꺽 짜잔 꿀꺽이는 오늘 4개 먹을 거다 사과 주세요 사과 주세요 내쉬면 숫자 4 꿀꺽이도 4개 먹을 거다 바나나 주세요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네 누구누구야 지원이 제원이 휘진이예요 휘진이 그럼 몇 명이 오는 거야 친구들은 3명이예요 3명이나 와 그럼 수준이까지 모두 몇 명이야 4명이예요 그럼 친구들하고 같이 먹게 엄마 간식 준비하는 거 좀 도와줄래 네 소준이 잘하는데 우리 조치에다가 친구들 먹을 수 있게끔 바나나하고 세티치 나눠볼까 두 개 땄어 나눠가지고 이거는 누구꺼 여기 휘진이 앉으라 그럴까 그렇지 어 누가 왔네 친구들이다 우리 조치에 대해 얘기하는거 꿀꺼 꿀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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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쑬꺽 꿀꺽 꿀꺼 꿀꺽 하나 하나, 둘 하나 그럼 모두 넷이네 그럼 친구들 또 만나 Kiki!